클라리넷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복식호흡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식호흡의 목적은 많은 양의 호흡을 체내에 담아두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긴 연주를 끊어지지 않도록 함도 있지만 많은 호흡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움직여야 체내의 맥박도 떨어뜨려서 긴장하지 않고 실수 없이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숨쉬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복식호흡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숨을 들이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위적인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체를 이해하면 아주 간단히 복식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선수 혹은 수영, 육상선수 등의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복식호흡을 합니다. 물론 약간의 흉식이 섞여있는 경우도 있지만 복식호흡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격하게 유산소 운동을 한 뒤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때 숨을 쉬는 걸 보면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숨을 쉬죠. 체내의 산소가 재빨리 그리고 원활히 공급이 되어야 할 때를 보시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복식호흡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허라는 발음을 가지고 낮은 소리로 천천히 들이시면 됩니다. 라고만 이전에는 설명을 드렸지만 개정판에서는 팁을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박하사탕 혹은 민트캔디를 드시면 목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목의 시원함을 인위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숨을 들이시기도 하죠. 허... 이렇게 말이에요. 그때 목 안쪽에 시원해지는 구간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저는 클라리네 레슨을 할 때 목이 시원해지는 그 지점을 박하사탕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 라는 발음으로 숨을 들이실 때 박하사탕 구간이 시원해지는 느낌 혹은 바람이 지나가는 느낌을 가지며 호흡을 들이시시면 배가 자동적으로 나오면서 복식호흡이 됩니다. 이제 잘 이해가 되셨죠? 이제 알려드린 방법으로 복식호흡을 해볼까요? 배에다가 손을 대시고 허... 라는 발음으로 박하사탕 구간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들이셔 보세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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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셨나요? 복식호흡을 할 때 저처럼 어깨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을 해야 하지만 복식호흡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어깨가 올라가면서 흉식호흡이 섞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숨을 쉴 때 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먼저 지금 호흡하는 소리와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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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이렇게 쉬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복식호흡이 익숙하신 분들은 발음과는 상관없이 복식호흡이 가능한 경우가 있겠지만 희 또는 해 이런 소리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복식호흡을 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희나 해로 발음을 하게 되면 이미 어깨가 같이 딸려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말이죠. 까망피리의 복식호흡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음과 소리입니다. 허라는 발음으로 낮은 소리를 내면서 숨을 쉬어야 정상적인 복식호흡이 시작되거든요. 물론 익숙해지면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복식호흡을 할 수 있지만 배우는 단계에서는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발음하면서 숨을 쉬는 이유는 허라는 발음을 통해서 어금니가 벌어지고 구강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면서 단시간에 많은 호흡을 체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희 또는 해라는 발음은 입안의 공간이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짧은 시간에 많은 호흡을 들이마시기가 쉽지 않겠죠. 또한 클라리넷을 연주하면서 희나 해 발음으로 숨을 쉬게 되면 혀가 입안 공간의 중간에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들이실 때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복식호흡을 연습하실 때 배의 움직임만 신경 쓰지 마시고 호흡에 발음도 함께 신경 쓰셔서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터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호흡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소리도 호흡도 금방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주의사항은 복식호흡을 통해서 악기를 연습하실 때 처음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호흡에 신경 쓰면서 천천히 연습하는 습관 먼저 만드세요. 복식호흡 어렵지 않죠? 이번 시간도 까망피리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 더욱 도움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이걸로 복식호흡 훈련해요. 요거는 다음주에 리뷰로 찾아뵐게요. 진짜 끝!